지난해 천안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 행위 건수는 모두 2,182건으로 전년 23건에 비해 10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친환경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에는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 250건, 쌍용동 195건 순이었습니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면서 불법주차 신고 건수도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